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 3주 완성, 나도 바리스타를 운영합니다.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요일, 도서관 내 별별 공방에서 오전 11시와 저녁 7시, 2개의 반으로 나눠 각 150분간 운영되며, 커피에 관심 있는 성인이 대상입니다. 남동이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 이론부터 시음, 실습을 함께하며,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핸드립 커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재료비는 4만원이며 선착순 모집으로,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